네, 주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천위원장님 김태용 의사님 나오셔서 임원선거는 것을 여러분께 밝히고 하겠습니다. 네, 제32회 서북지원 노예협의회 공천위원 위원장을 맡은 김재용 의사님. 석임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겠는데 석임은 관례적으로 우리 직전 회장님이신 정경 회장님이신 고영기 목사님이 석임이 되어졌습니다.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32회의 공천위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회장 배대철 목사님, 대표회장 김철중 목사님, 상임회장 김동관 목사님, 장로 상임회장 백장현 장관님, 상임총무 조승호 목사님, 장로 상임총무 양호영 장관님, 석임 김학목 목사님, 부석기 김종철 목사님, 유혜옥석기 김승규 목사님, 부혜옥석기 조대천 목사님, 유혜계 윤대규 장관님, 부혜계 차진기 장관님, 우리 공천위에서는 여기까지 조직을 하고 나머지 모든 임원 구성은 실무 회장님,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공천위원회에서 예년대로 맡겨서 남은 임원은 선별하도록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제32회의 공천위원장 김재영 목사님, 소위 고영기 목사입니다. 이상,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의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의원입니다. 예, 보고대로 받기요. 어, 동의 돌았습니다. 제정 돌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압, 가압을 묻겠습니다. 그대로 임원 발표한 대로 당선되어 주셨음을 받기로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예, 당선됐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철수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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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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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신고 임원 교체 순서로가 되겠습니다. 신고 임원들을 나오셔서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